4,9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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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400원, 3,800원, 얼마야? 2,900원 4,900원, 몇 개? 얼마야? 1,200원 몇 살이에요? 7살이에요 4,9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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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900 굳리! 72 42 49 75 30 32 68 60 54 의사 600 어셔cież 6살 초반에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 엄마가 3 더하기 5가 뭐야? 물어보는 거예요. 걔 탈이야 왜? 이렇게 하니까 옆에 짝지가 3 더하기 5 문제를 풀들어 엄마. 걔는 숫자를 되게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수인이 암산하는 거 보고 참 놀라셨을 겁니다. 대단하죠. 보통 아이들이 한 1년 정도 하면은 한 3급 정도 암산 실력 갖춰지거든요. 1단 정도 실력이 나은 거 보면서 3년 정도 공부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최고가 11단이거든요. 그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봅니다. 제가 은행원 14년 차인데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 많은 선후배와 제 동기들이 아마 보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대표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못다했습니다. ings if 수현아, 어떻게 눈을 빨리 풀었어? 수윤이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? 수학장